아시안컵에서의 씁쓸한 결과 손흥민은 소속팀 토트넘으로의 복귀를 위해 영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에도 고개를 푹 숙인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팬들의 마음도 미어지는 듯 했는데요. 실망이 컸던 손흥민은 국가대표를 은퇴하려는 의사를 넌지시 내비치는 등 소가리를 심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오죽하면 팬들조차 가망이 없는 국대 따위 은퇴해버리고 클럽에서 행복한 축구 생활을 보내라고 말하는 지경이 되었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토트넘 쪽이 가망이 없으니 국대 경기에서 트로피나 챙겨가라고 했던 상황과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뛰는 편이 훨씬 행복했던 모양입니다.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교체 출전하며 팀에 복귀한 손흥민은 극적인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그 후 인터뷰에선 본인 스스로도 아시안컵 당시의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으며 클럽에서의 경기로 그 상처를 입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죠. 이에 토트넘도 보답에 나서기로 한 모양입니다. 다시금 재계약 소식이 전해진 것인데요. 그 전에 언론 보도로 나왔던 재계약 조건보다 더욱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손흥민의 마음을 사려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손흥민이 짠돌이 레비 구단주에게서 마땅한 대우를 받아낼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의 계약 기간은 현재 1년 6개월이 남았습니다. 토트넘에게는 1년 연장 옵션이 있긴 하지만 손흥민 정도로 중요한 선수에게는 계약 종료 최소 1년 전부터 물밑 협상을 시작하게 마련인데요. 어차피 거쳐야 하는 과정인 만큼 토트넘이 굳이 연장 옵션을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재계약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토트넘은 이미 한 차례 이 작업에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리 케인의 사례죠. 토트넘은 케인과의 재계약 협상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계약 만료 1년을 앞둔 지난 여름의 바이엘은 미넨으로 케인을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케인 정도가 되는 선수라면 더 많은 몸값을 받아낼 수도 있었지만 토트넘은 고작 1억 유로, 하나 1430억 원가량을 받고 이정료만 겨우 챙겼습니다. 손흥민의 경우 아시안컵 우승을 놓쳐서 또 다시 무관 귀신이 들러붙고 말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손흥민이 트로피를 찾아 다른 팀으로 떠난다고 해도 이번 시즌 우승을 장담할 수 없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무턱대고 붙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토트넘에게 다행인 점은 손흥민이 그간 오래 몸담아왔던 토트넘이라는 구단의 애정이 있고 현재 생활에도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 그동안 토트넘은 손흥민이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고마운 일인 줄도 모르고 손흥민을 은근히 박대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손흥민의 가치가 점점 뚜렷해지고 어느새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토트넘의 정체성 그 자체가 된 지금은 이제 토트넘 측에서 손흥민을 놓칠까 전전긍긍하고 있죠. 이미 손흥민은 현재 토트넘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앞서 언급했듯 토트넘이라는 팀의 정체성을 만들고 있는 것이 다른 누구도 아닌 손흥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현재 토트넘이라는 팀의 전술이 손흥민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은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공인한 오피셜입니다. 주장을 맡고 있는 이만큼 선수들 역시 정신적인 지주로 삼고 있고 팬들도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토트넘의 득점력을 먹여 살리던 해리 케인이 이번 시즌 직전의 분데스리가로 떠났을 때에도 우려의 목소리는 많았지만 손흥민이 기둥이 되자 토트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히 뭉쳐 하나가 되었죠. 이번에도 상심하여 돌아온 손흥민을 영국의 팬들과 동료들이 고국의 팬들 못지않게 크게 반겨줬습니다. 작년 겨울 토트넘은 손흥민을 더 붙잡기 위해서 재계약 의사를 손흥민에게 꺼내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정확한 계약 규모를 정하지 못한 채로 손흥민을 아시안컵 차출로 떠나보내고 말았는데요. 그 당시 영국 현지의 여러 전문가들이 아스날이나 리버풀, 레알마드리드 등 우승권에 도전할 수 있는 강팀으로의 이적을 손흥민에게 추천한 바 있어서 토트넘이 또 어설픈 협상으로 스타 플레이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아시안컵이 끝나고 다시 손흥민이 팀으로 돌아온 이 시점. 이번 시즌 종료 후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목적인 토트넘은 지체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조건이 제시되었습니다.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고 재계약을 미루는 방법 그리고 연장 옵션 발동 없이 연내 재계약에 사인한 뒤 300억 원대 연봉을 받는 것입니다. 현재 후자의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봉 수준을 더욱 높일 수도 있는 시나리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계기는 아시안컵 경기였습니다. 지독한 사투였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16강전. 경기 시간은 승부차기와 자잘한 추가 시간을 제외하고도 130분에 달했습니다. 대부분 선수들이 연장 후반에 가서는 체력 고깔로 허덕이는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실수도 많았습니다. 심판이 승부차기를 선언할 즈음엔 양측 선수들 모두 기진맥진한 것이 눈에 보일 지경이었죠. 그러나 승부를 가려야 하는 연장 전부터는 서로가 사생결단인 상황이었고 사우디 관중들도 긴장한 나머지 정규 시간대처럼 승리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열렬하게 응원하질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한국 대표팀을 필드에서 이끌면서도 점점 의지를 잃어가는 사우디 선수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은 경기가 끝난 뒤 사우디 선수들과도 일일이 포옹을 나누며 그들을 격려해줬습니다. 승패를 떠나 그저 축구 선수끼리의 동업자 정신으로 거리낌 없이 방금 전까지 질 뻔했던 상대 선수들과도 마음을 나누는 모습에 사우디 관중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통이라면 경기 패배 직후 물밀듯 빠져나갔을 관중들이 선수들의 인사가 다 끝날 때까지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죠. 심지어 이 뒤에 손흥민은 언론 인터뷰도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탈진과 탈수를 겪어 쓰러지다시피 숙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치열한 경기를 1초도 쉬지 않고 전부 소화한 반동인데 그런 상태에서 상대 선수들에게 존경심을 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알힐랄로 데려와야 한다. 그는 아시아 선수로서 전설 그 자체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수가 될 자격이 있다. 이 형은 얼마예요? 이들 중 일부는 심지어 당시 손흥민의 머리채를 일부러 잡아당긴 사우디 선수를 비난하면서 스스로 회개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어떤 선수인 줄 알고 그런 짓을 했느냐면서요. 존경합니다. 축구를 무시한 멍청한 선수에게 예의를 가르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멍청한 사우디 선수가 그를 도발하러 와서 머리를 잡아당겼는데 그는 다시 따뜻한 포옹으로 돌려줬다. 나는 감동받았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형제들과 함께 승리하고 알블라이 같은 선수가 당신 자리에 앉을 수 없었다는 사실에 신에 감사드립니다. 내 형제여, 맹세코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알고 품이 있으며 존경심이 있습니다. 내 월급으로 돈을 내서라도 알 이티아드에서 뵙고 싶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러길 바랍니다. 누군가 그를 위해 알 이티아드를 한국어로 번역해주세요. 이처럼 사우디 사람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손흥민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 방식대로 오일머니를 주고 싶다는 말을 통해서요. 이미 이들 사이에서는 서로 자기가 응원하는 클럽이 손흥민의 말년을 챙겨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아니라도 원래부터 손흥민은 사우디 리그의 0순위 영입 타겟이었습니다. 작년 6월, ESPN은 사우디에서 손흥민에게 보낸 파격적인 제안을 보도했습니다. 사우디 리그 소속팀 알 이티아드가 손흥민에게 연봉 420억 원 4년 계약을 제안했고, 토트넘에도 이정료 838억 원과 보너스까지 얹어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분명 엄청난 금액이지만 당시 손흥민과 토트넘은 이 제안을 고사한 바 있습니다. 그들에겐 돈보다도 더 영광스런 커리어를 손에 넣는 것이 더 중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시안컵 이후, 이번엔 사우디 여론으로부터 손흥민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구단이 아닌 팬들이 손흥민을 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12일, 사우디 매체 스카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알 이티아드가 여름 이적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여기서 알 이티아드는 손흥민의 계약 종료 임박 시점을 노릴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했고, 이를 통해 스쿼드의 최전방을 부활시키고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만약 공식적인 오퍼로 이어진다면, 이번에는 손흥민의 몸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토트넘 측에서 이번에 손흥민에게 보여준 재계약 옵션은 300억 원대라고 알려졌지만, 솔직히 손흥민은 이보다 더 높은 값을 불러도 됩니다. 미넨으로 넘어간 케인의 연봉은 현재 363억 원, 사우디에서 손흥민에게 처음 제안한 연봉은 420억 원입니다. 이 정도면 토트넘에서도 위기감을 좀 느껴야 맞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덕분에 토트넘이 여러 차례 성공적인 선수 영입에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손흥민이 아시안컵으로 자리를 비운 기간 동안, 토트넘은 의외로 잘 버텼습니다. 부상으로 빠졌던 주전들이 돌아왔고, 새로운 신입생들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죠. 점점 다양한 선수들이 골을 넣을 수 있게 되었고, 혹여 그들이 자리를 비워도 어느 정도는 대체가 가능할 정도로 스쿼드의 깊이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간 손흥민이 전혀 쉴 수 없었던 이유이자, 토트넘의 약점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받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손흥민이 그토록 원하던, 이길 수 있는 팀으로 상당한 체질 개선이 되었죠. 이제 손흥민은 이렇게만 팀 운영이 된다면 얼마든지 토트넘의 남은 커리어를 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제시한 재계약 제안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파격적인 종신 계약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죠. 다만 연봉 수준은 그의 역할과 존재감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팬들이 다른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손흥민이 축구를 하면서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많은 연봉을 바란다면 손흥민의 사우디행을 지지할 겁니다. 사우디의 하이제킹이 보란듯이 성공하고 말겠죠. 하지만 팬들도 손흥민이 토트넘에서의 생활을 만족스러워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레비 회장이 주는 연봉 수준은 그대로 손흥민의 실력과 퍼포먼스에 대한 평가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400억, 500억의 일을 해주는데도 300억 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그 정도의 선수로 비춰지는 것이 팬들은 두려운 것이죠. 영국에서 손흥민은 정말 지겹도록 억울한 저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누가 봐도 월드클래스인데도 지금껏 손흥민은 월드클래스인가 하는 질문이 따라붙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손흥민이 영국 국적의 금발 백인이었으면 지금쯤 백험도 저리 가라 할 만한 위상을 누렸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했죠. 팬들은 손흥민이 늦게라도 실력에 걸맞는 대우를 받기만을 바랍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손흥민을 붙잡으려고 한다면 마땅히 역사상 최고 연봉으로서 그 대우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